아 근데 말이죠 요즘 말이죠 저번에 깔아 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뭘 집어넣는 거 같냐요? 맞죠 사탕을 자 먼저 아 이종원 씨 친구입니까? 이종원 씨의 부탁을 받고 나온 거죠 굉장히 당황하셨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운동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당신이 일 좀 도와주겠다 해서 제가 갑방 쓰는 이유는 그게 뭐 굉장히 특이해요 과장 안 버텨고 심어 먹을 거 같아요 그때 응급실에 실려가서 뭘 이렇게 자꾸 드셨어요? 이미지에 비해서 왜 이렇게 회원은 무진탕을 먹으셨잖아요 무진탕 먹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운동하는 야 시카고에서 무슨 산삼을 보네 여기서 미제 산삼 먹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종원 씨가 그 당시에 제가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우리 내가 아들이에요 이종원 씨가 뭐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나와서 대한독님 만세합니다 이게 자독님 만세 만세하면 동을 해주네요 동 아니 동이 좋아 남자로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럴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안내해주고 할 때 딱 근데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상큼이들 나왔습니다 샤이니의 종현 샤이니 샤이니 두 분 11번씩 하는 거 알죠? 봅시다. 링링둥. 이종원 씨 오나요? 이종원 씨? 이종원 씨. 이종원 씨는 그래도 좀 유연할 것 같은데. 이종원은 잘 하실 것 같은데. 띵띵띵 느낌 좋습니다 아주 유연하시네요 근데 신뢰다는 얘기지만 우리 종현 씨 헤어스타일 오늘 선효영 선생님 팔목에 누른 게 터졌다고 매치가 잘 되네요 정말 비슷하네요 먼저 우리 종현 군이 또 우리 누님들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요 오늘 뭐 준비해갖고 왔어요? 바구니가 있어요 제가 또 여기 계신 누나분들께 진짜? 우리 누나예요 아주 부침성이 좋네요 사실 저희 종현 군 어머님이 몇 년생이시죠? 67년생 참고적으로 김선 씨가 71년생이거든요 한구선 씨를 동갑해요 60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장남에 장남? 누나라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 그래요 어머님 그래요 누나를 왜 누나라 그러죠 내가 저 친구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엄마랑 나 이거 똑같잖아요 누나라 그래요? 잘생겼어요 이유를 몰랐어 니 이렇게 안해 잘생각했어 너나 편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 들리니 네가 너무 고맙잖아 오 베이비 네가 너무 예쁘잖아 그러다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마냥 웃기만 해 이런 네가 고맙잖아 네가 너무 고맙잖아 이렇게 편지를 써왔어요 따뜻한 겨울 되세요 세바퀴 파이팅 우리 종현 군이 참 센스 있어요 세바퀴를 세바퀴래요 세바퀴 세바퀴 우리 저기 희시 군 아직 미성년자예요 몇 년생이에요? 저 91년생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혹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남자친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여자분을 이해해 드리고 위험한 발성이네요 이렇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보통 남편분들이 여자분들이 명품 백 같은 거 사거나 주얼리에 집착한다고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다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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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군 백이나 주얼리에 집착하면 해 주겠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고 아 이해만 해 준다고 안 해 주고? 아 이해해 주고? 오빠 나 저 가고 싶어 그러면 어 그래 그 마음만 이해하고 아 그런 것이요? 아 그런 것이요 아니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김구라 씨처럼 안 사주면서 야당까지 치면 짜증나요 김구라 씨요 방송 이미지는 그래서 실제로 사줘요 굉장히 많이 사줘요 안 사줘요? 네 안 사줘요? 그럼요 어? 안 사줘요 어떻게 포장을 다 해주려고 그러면 안 사줘요 그렇잖아요 사주잖아요 안 사줘요 사주잖아요 알았지 자 종현 군은 CF 본 기억이 나나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창민 군 이제 보기의 주인공 이종원 씨 아 아 아 그래요? 자 의자 좀 주세요 어머머머 종현 군이 원 도 pross 와 참 세상 편하게 사는epherd이에요 어 맞바구요 나 이거 운동 끝나고 여자분을 들고 가세요? 나와보러 해서 나갔어요 그 순간에 김태현씨 돈이 얼마? 우리 큰언니도 점이 여기 요만한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연말에 다가온 일을 많이 합니다 유형님? 저희 음악 준비되어 있거든요 진짜 잘하신다 저기요 항상 바나나 샐러드만 갖고 다녀요 사실은 그 뒷머리 뽑아서 이거 하잖아요 좀 축스러운 일이 우리가 서로 터넣고 주잖아요 아 이런거요 이런거 죽어 죽을 수 없으면 오늘 어떤 분들이 내가 나랑 같이 연기했던 여배우 신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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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보세요 어 이자님 병을 잘 기억해라 병을 잘 들어 MBC 마당에서 지금 준비자녀 아 진짜 어 백지원 럴라이